지금 브이앱 중이야 나연언니 지금 브이앱 중이야 나연언니 나연언니 보고 전화했다 지금 보고 전화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나연언니 내가 언니 얘기 엄청 많이 했어 왜? 뭘 왜야 보고 있었다며 내 얘기 엄청 많이 나 방금 들었어 너무하네 비밀이야 방송으로 봐 아니 유정연 그렇게 흑백으로 해도 알았어 못생겼어 알았어 흑백으로 해도 안됐다고 나빠 언니도 언니도 출연해 빨리 야 나 작업중이야 작업중이래 됐어 까마 너무해 아니 나 김밥 말고 진짜 무슨 김밥 말아 진짜 그냥 사진 보여줄게 뭔 소리인지 알겠다 알았어 날아줘 원스 안녕 뿅 뿅 너무합니다 웃기네 우리 나연언니 없어 보여줄까 좋아 나연언니가 못생겼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우리 것도 풀면 어떡해 이거 어때? 그래도 돼? 나도 몰라 혼나도 이거 어때? 아니 너무 그렇잖아 왜? 이거 어때? 이거 괜찮지 않아? 그건 참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보여줄게 응 어? 어떡해 나연언니 내농 나연언니 전화했어 왜? 여보세요 미쳐냐고 여보세요 언니 미쳐냐고 뜨끈 진짜 끝났어 어떡해 미안하다는 거 여러분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야 나는 나 지금 거의 죽겠지 이럴 때 한 번 더 이거 어때 이거 너무 심했다 이거 너무 심했다 이거 너무 쉽고 나연언니 지금 안전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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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연언니 완전 신났어 나연언니 없으니까 완전 신났음 여기로 달려올 각이고 달려올 것 같아 진짜 어? 다연이 거 보여줄까? 어딘가?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아 이거 너무 심했다 이거 아쿠 괜찮은데? 오케이 이거 안전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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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아 내 거 진짜 많아 내 거 없대긴 거? 아니야 너 자는 거 하나 있어 옛날에 나연언니가 우리 이거 무슨 화보였지? 우리 엘르 화보를 찍었는데 제가 거기에 스노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나연언니가 이게 화면에 나연언니가 잡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찍었어요 나연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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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연언니한테 카톡 갔어 나 무서워 나 죽는데 나연언니가 나연언니 카톡을 죽는다 이렇게 왔어요 이건 뭐야 나 진짜 싫어 나연언니 그럼 이제 나연언니 예쁜 사진을 보여줄까요? 그래 이제 나연언니만 나연언니만 너무 나연언니 눈이 안 봐 눈이 감았잖아 뭐라고요? 전화왔어요 매니저분한테 전화왔대요 어떡해 미안해 미안해 사랑해 다 같이 우리 이렇게 하트하자 사랑해 오늘 숙소 들어가지 말래요 오늘 숙소 들어가지 말래요 아 아 아 아 no 아 아